45번은 습도계 문제죠. 다음 각 습도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점 습도계는 저습도 측정할 수가 있죠. 두번째 모발 습도계 이것은 2년마다 머리카락 모발을 바꿔줘야 합니다. 세번째 통풍 건습구 습도계는 2.5m per sec 통풍이 필요하죠. 4번에 저항식 습도계는 직류 전압을 사용하지 않고요. 교류 전압을 사용합니다. 직류라고 되어 있네요. 교류 전압을 사용해서 측정한다가 맞습니다. 다음 46번 기준 입력과 주 피드백 신호와의 차액에서 일정한 신호를 조작 신호에 보내서 그렇게 하는 제어 장치는 뭐냐. 이 조절기에 필요하다. 피드백 신호에는 바로 조절기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번입니다. 47번. 다음 온도계 중에서 비접촉식 온도계로 오른 것은 어떤 것이냐. 유리제, 압력식, 전기장식은 다 접촉식입니다. 광고 온계는 3000도씨 높은 온도 측정할 수 있는 비접촉식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48번을 보세요. 전자유량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압력을 차압 이런 게 아니니까 압력 손실이 거의 없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유량계이기 때문에 내식성 유지가 아주 좋습니다. 내식성 유지가. 용이한데 곤란하다고 되겠네요. 잘못됐습니다. 세 번째, 전자식이다 보니까 전도성 있는 액체야 됩니다. 비전도성은 사용할 수 없고요. 전도성 액체 한에서 사용할 수가 있지요. 네 번째, 미소한 측정 전압에 대해서 고성능에 증폭해 필요한 것이 전자유량계가 되겠습니다. 전자유량계의 특징이 있는 거죠. 자, 다음에 49번을 보십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기체의 어떤 특성을 이용하는 분석장치입니까? 바로 확산을 이용하죠. 확산. 확산 속도 차이를 이용한다. 비교적 쉬운 문제죠. 자, 50번. 피토관에 의한 유속 측정식이 있다. V는 루트, 감마분에 E지, 가로이고 P1-P2. P1-P2는 뭐냐? 아, 이거는 이제 전압하고 정압을 얘기를 해요. 전압과 정압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51번. 다음 각 압력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벨러주 압력계는 탄성식 압력계. 벨러주 압력계, 탄성식 압력계의 한 종류죠. 두 번째, 다이어프레임 압력계의 박판재료로 인청동이나 고무를 사용한다. 맞죠? 1번, 2번 맞는 거고요. 3번, 침종식 압력계는 압력이 낮고 압력이 낮은 기체의 압력에 적당합니다. 4번, 탄성식 압력계의 일반 교정용 시험기로는 전기식 표준 압력계가 아니고 분동식, 분동, 분동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동식 표준 압력계가 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4번, 틀렸다. 자, 다음은 52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판을 접합시켜서 만든 바이메탈 온도계의 기본 작동 원리는 바이메탈은요, 이종금속을 접촉시켜서 열 팽창 개수가 다른데는 점을 이용해서 한쪽으로 열에 따라서 휘어지죠. 그래서 3번, 두 금속판의 열 팽창 개수의 차가 바로 바이메탈 온도계의 기본 작동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53번입니다. 자동연소제어 장치에서 보일러 증기 압력에 자동제에 필요한 조작량은 뭐냐? 바로 연료량하고 공기량을 조절한단 말이에요. 3번, 연료량과 공기량을 조작을 한다. 3번, 연료량과 공기량을 조절한단 말이에요. 4번, 연료량과 공기량을 조절한단 말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